그럼 공개해야겠네 아 곤란하게 만나네 새싹이 죽어가고 있는 이 기분 뭐지? 하빈이가 노래 불러준대요 이씨곡 이씨곡 이씨곡곡 그죠? 그죠? 잠깐만요 이렇게 갑자기? 아 저 지금 진짜 당황했거든요 5 6 7 8 너무 감미로 아니 저 이거 비누가만 때문에 시각당해가지고 자 그 다음은 어 우리 알겠어 알겠어 조윤이 하래요 우리 은조언니의 노래를 한번 틀어줘요 와아아 람바랴 처음이야 시우 시작 참이야 내 머리까지 참이야 소감 말해주세요 눈썹 눈썹 이렇게 해야됩니다 참이야 인조 제스처 아세요? 이거 꼭 여패를 봐줘야되요 참기야 원래 인조가 여기 참기야 리듬을 탔어요 아세요 여러분? 참기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리듬을 빼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를거야 할 때 완전 모를거야 정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울어야 돼요 정말 우리 멤버들이 너무 부럽게도 저희는 관심이 참 많네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너무너무 은조의 특유의 제스처가 있어요 꼭 이 검지손가락으로 수민이도 있잖아요 뭐가 있죠? 아니 수민이가 연습할때는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추거든요 저랑 박수친구 근데 방송만 하면 카메라에 대해 윙크하니라고 저한테 박수를 안 쳐주는거에요 그 박자를 계속 놓쳐요 수민이가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잘 맞췄는데 안 맞췄어 그리고 수민이가 그때 어찌였냐 리허설 할땐가 댑댑댑에서 윙크를 이렇게 계속 양쪽을 댑댑댑댑 담탑댑 어? 댑댑댑이에요? 댑댑댑 댑댑댑 댑댑댑댑 댑댑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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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녹음을 댑댑댑댑 수민 언니가 입팍절할때 댑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댑 아니요 내가 녹음을 답답답이라고 했어 아 그래? 어쩌지 수현아? 답답답다고 뭐 이랬어 어? 지연은 아이온니가 대댓댓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는 제가 녹음을 먼저 했어요 대댓대라고 해서 너무 늦게 뜨르면서 내가 답답답이라고도 못 했어 저 는 대보라고 했어요